다 사람의 최소한 4 정 생 anc 자 우리 짜두형님 있어 어쩔수 없이 내가 또 딜러를案 파 재수쳐 식으로 갈게요 가자 계속 뛰겠습니다 안하있다 겐지 겐지 피해 돌아가 어이구 어이구 아 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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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찰터 질 수 있어요? 멜시 나갔어 멜시 나갔어 멜시 나갔어 뺄게 뺄게 나 힐져 우리 뒷라인 다 놓아가지고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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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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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거 연실분으로 거의 다 왔어 이거 먼저 되면 뛰어줄게 좀 뛰어줄게 이거 송보라 이미 이거 대형 1패가 우리꺼야 일단 송보라 이미 들어왔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나갔어 정모님 뛸 수 있어요 송보라님? 와 그렇다 아나보노중 나 안가? 야 원숭이 피해 원숭이 피해 원숭이 구하는거 빨리 가야 돼 원숭이 구하는거 아 윈스피드인데 저거 차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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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 봐 이 봐 봐 이 봐 봐 아 밀어시키 밀어시키 나이스 상대 EMP랑 나노 빠졌어요 겐지공 겐지공이나 뽕 아이 겐지 못봤다 뽕 겐지공 안서지요 겐지공 있어 겐지공 있어 겐지공 있어 나 겐지공 있어 나 겐지공이 있어 아니 겐지공 EMP 있어요? EMP 있을거 같은데 EMP 있었어 EMP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겐지 포커싱 해줄게 이번에 손브라님 이거 혼자서 그냥 어그로 좀 끌어줄 수 있나? 나 겐지 봐주게 얘네 뛸 때 크로스로 크로스로 내려갔는데? 야 원숭이 왔다 원숭이 왔다 기발기인데 네 아예 아예 아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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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브라 2층 아 정매에 하나 가릴 수 있어요 손브라님 어 뭐야 손브라 머리 위에 아 손브라 머리 위에 아 손브라 머리 위에 손브라 우리 손브라 손브라 폐 아 나 이 없다 아직 아니 저 저 뒤받아야 돼서 뒤받아야 돼서 뒤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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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할래? 네 다살해야 돼 이번에 이번에 빠졌던거 윈스턴국이랑 요거 빠졌어 이거 EMP랑 나도랑 같이 해놓을거야 이거 나 브리궁 전화줘 항상 초월도 있어 이거 브리궁 받아 브리궁 지금 받자 브리궁 지금 봐봐 봐봐 아니 그리고 손브라 맥크리 손브라 맥크리 이거 보이면 박넬로 끊어볼게 이거 손브라님 탱커 해킹 위주로 해줘요 손브라님 탱커 위주로 손브라 이미 왔을거야 지금 뒤 있을거 같은데 이거? 아 떨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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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한 번 했다 얘 야 원수님 조심해야 돼 이거 원수님 키워줘 원수 키워줘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저 이 다킬 저 죽어요 잠시만 야 이거 정말 바이킹이 지고 바이킹이 지고 뛰자 이거 아 산다 아 정말 맥치 저에게 총알 해킹 나겠다 아이예아 캬화돼 자 이제 버튼 비비를 꺼게요 알바 줘야 되는거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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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브라님 어 차 1px2 어 차 1px2 어 이거 못했어요 손브라에서 피해 손브라 피해 손브라 피해 손브라 피해 손브라 피해 손브라에 킹된거 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피! 원숭이 딱 피! 이거 티바 피! 티바 피! 이거 잡지 말자 안 벗어 형제 2LP 빠졌어 나도 빠졌어 서경이 안섰고 서경이 안섰고 서경이 안섰고 서경이 안섰고 자 يعям... 한조할게 아 한조에 안 돼 아니면은 걘지같은거 해서 아나 코멘 뺐어요 에르 .. 에이를드 그냥 먼저 뛸까 이거? 윈prises 궁있어 윈스파어? 아냐 아니 나 먼저 원숭이 있을걸? 상대 초월 뺐나? 아 정맥 띨지 아아.. 정맥 뛸 수 있어요 짠흥님? 아이고 아 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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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늦은거 왔다 늦은거 왔다 언수이 피해 뒤에 언수이 피해 뒤에 언수이 피해 뒤에 언수이 피해 구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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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해를 갈렸다 먼저 갈불사랑 우리 송병병 퇴수 있나? 순브라 비비네 아 우리 EF가 왔다 먼저 갈 거야 먼저 갈 거야 아 먼저 갈 거야 아 우리 궁이 하나도 없고 상대 다 있어가지고 응 아까 우리가 수빅때 그때가 너무 많았어 자 여기다 빨리 밀자 오케이 빨리 밀어보자 3번이면 차를 막았어? 요 차라리 메르시 말고 아나 아나제나타 할래? 아나제나타가 훨씬 나아 어 너무 힘들다 원숭이 하나 뛰는거에 원숭이 하나 뛰는것도 좀 벅차다 원숭이 궁 하나에 두세명 묶인다 어 베르시가 너무 고데기가 됐다 그런거 같아 루시우도 나 빼잖아 수비는 아나야타 아냐아냐 공격은 아나야타하면 좋을거 같아 수비때도 그냥 불이 없으면 겐지해도 될거 같은데 아니면은 이거 아나야타하고 내가 계속 뒤집히면서 이거 3-3 나눠도 되요 오케이 아 우리 브리야 좋네 그러면 이거 우리 힐러기 사라지 이러면 내가 그냥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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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해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아 아 아 뭐할래 뭐해 야 겐지해도 상관없을거 같아 상관없다 아니 형이 하고 상관없어 아 겐지할게 그냥 겐지할게 1시간씩 선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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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선브라 뺏고 오른쪽에 상대도 겐지 겐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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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나? 상대 이런 EMP 왔어 나노 채워서 나노 힐러 가자 나 1준러 나 1준러 나 나노가 남은 힐러 한 데만 더 마사 가 나노 힐러 갈 준비 2MP 아직 안왔어 하나 둘 셋 나노 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 갈거에요 누구 Erin끼나 했다 나이스 다시 갈 줄게 다시 갈 준비 아 1MP 있다 Crowd 아냐 아냐 딩A 딩A 정화 원수 해피 원수 해피 1P! 1P! 한 번 빼고 가자! 안 빼고, 안 빼고 우리 초월도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상대 힐러주 때미에서 힐러쿨까지 빼면 좋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강지훈 돌아볼래 이거? 안 벌려서 안 벌려서 강지훈 돌아볼래 이거? 어, 돌아서 초월 한 번 빼고 그냥 죽다 위치 한 번 봐줄게 상대 EMP 초월 둘 다 빼고 이길만하면 그냥 싸우고 아니면 뺏어 아타 2층 있어요? 아 여타가 정말 2층 같애 여타 오른쪽 2층x2 올라와 왔다 오른쪽 2층x2 올라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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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안 뺐다 나이스 상대에 뒷라인 빠진 거 있어? 아 안 뺐다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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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뒤로 싸우고 내가 매패 나왔다 리앱 나 브리빙 받아 놓으면 지금 초월 야 이거 싸울만 하는데? 싸울만 하는데? 어 더 이상 빼는 거 오바야 다음 턴에 나노 또 돌아 이러면 형 이거 쓴다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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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가서 나랑 가서 어 내가 먼저 초월을 빼줄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나오기가 힘들어 이거 아 우리 브리빙 공격도 하자 어 그러니까 채우가자 브리빙 나 어떡해 맞아줄게 맞아줄게 손으로 아니면 초월 트러블로 야 손바야 스토플 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브리트 먼저 브리트 먼저 브리트와 이라타 먼저 나와 브리트 원숭이 구 없어요 구 아무것도 없어 구 아무것도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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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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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검 뽑을 때 좀 많이 긴장했다 나 이거 이거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썼으면 졌어 내가 봤을 때 아 수비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애초에 브리트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상대가 아니면 상대 브리트 안 꺼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상대 브리트 꺼내게 만들던가 트랙 같은 거 해가지고 뛰어가서 아니면 뭐 루시우디한테 브리트 아나가 났죠 그냥 이거 이거 트트레이 할게 잘 될 것 같아 과실한가요? 아까 수비 때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7시즌 이모킹이야 아나님이 이거 순브라마 생각하고 낙낙? 안녕 반가워 이거 알면 방프리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흠 손가락 전화가야겠다 나 킹볼 흥고라 있다 야 위도 있다 위도 야 위도 못 빠졌는데 나 킹볼 갔자 야타 오른쪽 잔다 야 잔다 아 뒤럭시 잔다 아 우리끼리 뛰자 우리 브리님이오 우리 아나 키워야죠 우리 거점 2층에 위도있어 제가 대치 죽었겠는데 전속하면 일단 버텨볼게요 어폴 끌면서 콘브라이르지 톰블라이블릴 피 1 받았어 안화피 1 천천히 천천히 튼튼히bb 다진 때려 아나 승관도 없어 아나 들어와봐 날 돼 강재웅 누구 뛸 수 있어? 아나 커셔 아나 커셔 아나 커셔 미도 니업으로 가줘 내가 볼게 미도 컬 디바 디바 야타 맨뒤 야타 맨뒤 레티몰티 레티몰티 야타 정망 가자 아 안돼 안돼 멀어 멀어 아이가서 아이가서 저거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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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잡았어요 이거 나노 원숭이로 빨리 가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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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중 도발 중 아 나 빨리 갈거야 나 갈 수 있어 내가 콜할게 갈 준비 갈 준비 uh 빨리 이 wij기 오 방 Paste 어 역시 지가대표 원숭이는 다른구만 아 상대 프리퍼예? 나 이거 그냥 뒤에서 놀게 뒤에서 뒤에서 계속 강렬 어 나도 뒤에서 놀거야 이번에 아 이번에 내가 앞에 2대1로 어그로 좀 끌어줄테니까 아니 그냥 다폭하고 먼저 뛸래? 좀 오만간? 아이고 아이고 아 가능 가능 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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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티나 출력 나이티나 출력 출력 버텨봐 버텨봐 레킹볼이밴 레킹볼이밴 아이고 우리 둘 다 없다 아이고 아이고 가사 피가사 콜 빼수면 유지야 당장 파라하고만가? 파라해줘? 파라 좀 힘들거 같애 어 좀 힘들거 같애 콜이랑 EMP 빼지 않았나봐걸? 자폭하고 뛸래요 이거? 자폭하고 뛰자 아람이 남아도 집도 없어 야 지금 정면 깔 수 있어요? 찍혀 찍혀? 아 오케오케 아나 여기 안에 왼쪽에 왼쪽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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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킹볼필 아나 정면 아나 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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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 안필 안필 아나필 안필 금방 아나 왠JA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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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후에 브리브리브리 형 차단 디디 있어? 형 할 수 있어 x4 빡빡빡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거점 내가 봐볼게 x3 아야 이길 수 있어요 x3 렉키볼 x4 렉키볼부터 x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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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충분히 있었어 2대 3 공수 변명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공격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세요? 멍게 먹었으면 좋지 멍게 먹었으면 좋지 틀어주면 막대가 저 새끼 해킹 겁나해 매크리 하실? 매크리 하라고? 상대 솜게니면 매크리 할 뻔 하지 아니 저희도 막섬 더 괜찮 두맥도 괜찮 아 이게 내가 솜브라.. 제가 솜브라를 잘 못해가지고 매크리로 그냥 들어오는 거 받아줄게 낭낭? 렉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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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오면 한 번 정면에 하나 둘 셋 어그로만 끌게 어그로만 끌게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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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먹어줘 판넬 판넬 아 뒤에 누구있다 이거 렉킹볼 들어온다 아이가? 안와도 2층 아 뒤로 불쏘 뺏고 홈브라 있어 이마 안피 홈브라 정면 홈브라 정면 홈브라 밀어줄게 홈브라 밀어줄게 나나аты온다 나한테온다 홈브라 Perler 뺐어요 지금 홈브라 이익 깔았어 x6 처방 x2 분밸아 800 encima 밖 Deutsch 앞에 붙어져야할페 붙어져야할페 나 괜찮아 액체가하나 야 앞에액탕 замет 들어갈수있어? 나아 방금 홈브라보 없음 대문 tard Reform 4MA 서로 1회 players player 제이홉 더필! 제이홉 더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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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안필 디바 안필 이치! 제이홉 더필! 띄워줄게 나이중! 나이중! 더수면! 더수면! 아이씨! 왜이렇게두! 야! 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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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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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으로 들어갔으면 초월 뺐고 나노있어! 나노! 쟤네 집결 없지 않냐? 나도 썼어! 어! 브릭스한테 썼어! 얘네 별로 없네! 이번에 석양이랑 렉키파공이랑 둘이 있어! 나 이거 도라스참기 해줄게! 렉키패! 렉키패! 점점 밀어봐! 내 초월로 내 초월로 나 살짝 빠진다! 어 뭐야! 나 터졌어! 나 한번 빼야돼! 낙마? 아냐아냐! 차라리 오른쪽 가운드 내 초월로 아 그냥 초월로 뛸래 이거? 다같이 에! 에! 하나하나! 에! 하나하나! 플렉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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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 아필! 에! 아 normally 초월로 다 바로 가자! 아 저거 꺼였냐? 안 꺼였네? 포키가 준비됐다! 근데 초월이.. 초월이.. 무조건 있어 아니 있어 있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뽕스턴 가야지 기다리겠다 뽕뽕새로 그리고 우리 사격으로 버텨면서 충분히 버텨보실 뽕사격? 아우 안되겠다 정문 와봐 정문 좀 와봐 좀 앞으로 나와야돼 갈준비 내 필름 좋아 야 클라직 클라직 야 초월 뺐어 야 나노 초월 둘 다 뺐어 아 나 죽었다 이거 나 죽었다 한터 주려면 줘 한터 주려면 줘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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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할만한다 렉킹볼 리치 렉킹볼 필 하얼마나하나 힐로공 둘 다 뺐어 2등이야 여기가 지켜 오 야 정면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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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콤! 렉킹볼! 렉킹볼! 렉킹볼 맞이 와! 뒤에 아나필! 뒤에 아나필! 아나필! 우리 안타 없어 아! 안 될 거 같아 빨리 아! 될 거 같은데 아나필! 아나필! 아! 뭐야! 아니아니아니아니 빨리 빼야 돼 상대 나노 잡고 나 나노 막다 막다 나 이거 뭐할까? 그냥 맥클리 해야 돼 맥클리 해야 돼 맥킹볼 공격 없다 아! 얘 맥킹볼 공격 없어 이거 뽕브리 해도 돼 아! 뒤에 오는 거 그냥 궁으로 앞에 버티고 니네가 나노를 뒤에다 쓸래 오케이 오케이 맥클이나 뭐 제한타 하나 접근하자 접근하자 바로 내려와 바로 내려와 프린 잡아 자리 좀 들어와 내려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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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리부다지기 프리 프리 내려오겠다 아 이거 한칸 중개 어 한칸 중개 어 한칸 중개 와 개깝다 아 깝다 아 깝다 깝이 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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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즈 너무 세네 와 렉킹 브러그 붕이 개 아프네 와 렉킹 브러그